학교 데자보에 붙어 있었어요. 그거 보고 오늘 오게 되었고요. 취업에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스가 있다고 해서 또 마침 외국계 기업 취업을 도와주는 레슈메이커 부스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영어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. 실제로 외국인과 영어로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. 취업 시장에서 조금 두려움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취업이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또 원하는 방향으로 옆에서 으쌰으쌰 도와주는 그런 든든한 친구이자 선배 같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용기를 붙도다 주는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취업이 힘든 시기입니다. 취업이 힘든 시기입니다. 취업이 힘든 시기입니다. 취업이 힘든 시기 level